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 땅코드 스크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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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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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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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얼어서 온 수목 근처에 있는 상동? 푸른 수목원에 왔어요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면 연결되어 있나봐요 산책 한번 하려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만족 짠 하늘 대박이죠 너무 이쁘다 아직 가는 길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오늘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옷도 그냥 겉옷도 이렇게 안입고 팔에 걸치고 있고 중요한 건 쌍크림도 안 발랐어요 얼굴 엄청 탈 거 같네요 여기가 철길이에요 여기 이렇게 철길 이렇게 철길 입구는 직진해서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도 철길 여기로 직진하면 스누브건 나와요 이후에 이끈과 더위를 맞 바꿨어요 자, 또 뺄게 하고 싶은 뺄게 하고싶어 간 뺄게 하고 싶은 뺄게 하고 싶어서 진짜 덕분에 진짜 덕분에 저는 뺄게 하고싶어 뺄게 하고싶어 뺄게 하고싶어 뺄게 하고싶어 나는 이렇게 빠야지 진짜 완전 내가 눈부할 수 있다 이거 백수일 수박 더 잘 먹어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맛있다 자기 백수일 수박만 눈치밥 노노 알지 다보길 잘 되세요 이번엔 추석달 삼촌씩 찌세요 구름아 나 먹기밥 좋아 나 따로 그냥 먹을래 어서오세요 음 오늘도 잘 먹는다 야 귀여워 이거 먹는 재준비 식당 그때 오빠랑 나랑 돼지국가 먹을 때도 있지 김치찌개야? 오늘 너무 있어 오빠 괜찮다고 하는데 응 사장님인데 그 거기를 그때 언니랑 늦게 갔었어 응 사장님 문 닫으려고 하는거야 나가면 딱 전에 딱 들어갔어 사장님이 기타 완전 초고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거 바람이 불어오는거 속도도 엄청 느리구요 오랜만에 잡아봤어요 느리다는거 가만히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오는거 다시 들어갔어 이렇게 naturale 동그략 타이밍 보 동그략 드라이밍 Bas 조절 아멘 빨간 찐 저녁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가서 저 살짝 꾸며봤어요 아주 쌀있죠? 사람 밖들 머리도 써놨고요 버스정류장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 마스크라 어디꺼였죠 선생님? 컬러그램이었나? 베베 약속이 있어서 나왔어요 엑스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 이렇게 웨이브도 하고 웨이브? 다 있음 지금 2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족발에 술먹으려고요 고고 패션 청바지 더우니까 고향도 가방 약간 시원하니까 날개같이 고고 고고 가고 고고 많이 피곤하네 나는 여기 와야 피는거고 주말에 이것때들 많이 다닐 친구랑 어디 안갔던가? 요즘에 유학갔던 학생이 만든 공스테리를 진짜로? 진짜로 맛있겠다 그게 맛있었나봐 2007년에 딱 여기를 오픈한거야 아침에 왔어요 여기? 아 저거 맨날 섹시포는 어딨노가? 강남에 있어 근데 오빠 먹어봐 막걸리 셰크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무슨 맛일까? 소원님 해줄거 같아 진짜 맛있더라 막걸리 셰크 맛있어?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오늘 먹으러 가자 여기 2편인데 셰크코가 없을리가 있지? 2편은 유동인거 같기도 알지 않아 어? 맞는데? 야 여기는 근데 오빠 이미지를 위해서 혹스러우면 나오지마 이미지를 위해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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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중사람들 감사합니다.